자 이렇게 되셨죠? 네 자 고객님 bc 대 bdc는 c랑 d를 표시 안하셨어요 bc 대 5대 13이죠? 네 네 그러니까 이게 5 세트하고 13 세트죠?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? a 랄까? 네 그럼 세트를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360 이죠? 네 이 100도죠? 네 이 260도 나와요? 맞아요 근데 cd 5는 뭡니까? 6억이죠? 네 A, O, D는 얼마입니까? 6억이죠? 네 이게 3B고 4B가 된다는 거죠? 응 네 그때 PD PD를 구하세요 반지는 R이란 말겠네 그럼 E, 파이, R은 18이 되겠죠? R은 5이나 9가 되겠죠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 그 E, 파이, R이 왜 18이에요? 블랙은 18이라고 하셨잖아요, 고객님 아, 아, 네 그럼 여기가 7B가 되겠죠, 고객님? 네 그럼 여기는 3B가 되겠죠? 여기가 반지름이 똑같지 않습니까? 응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7B가 되시겠죠? 네 나는 요렇게 보이는데, 어떻어요? 요게 10B가 되죠? 아, B가 10이 되는 거죠 10도 그렇네요 그럼 이게 몇 도가 되겠어요? 음, 여기는요, 80 80 80이 되고, 여기는 40, 30이라는 얘기죠? 네 80 더기 40은 120인데, 아까... 140이에요 여기 140이 되겠죠? 응 또, PD의 호의 길이는 전체 18cm에서 30분은 14 7 센티미터가 되겠죠? 센티미터가 되겠죠?